대구시가 11일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에 지난해 행사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 준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전담기관인 지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과 대구엑스코, 대구시는 행사의 정체성을 규명해줄 핵심인 기조강연을 개막행사와 포럼 오프닝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포럼은 강연시간을 늘려 참가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전시회는 지난해와 같이 엑스코 1층 전관, 3층 일부와 야외 공간까지 활용해 1,000부수 규모로 추진합니다. 또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